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국어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는 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뭐뭐 해도 늦지 않아. 뭐뭐 해도 늦지 않아. 오늘 패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샤마샤마 예쁘치. 샤마샤마 예쁘치. 뭐뭐 해도 늦지 않아. 내일 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하나 써주면 끝장나는 거죠. 링텐 쪼 예쁘치 하나만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단어 뭐뭐 창성. 꾸물거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빠릿빠릿하게 안하고 뭐뭐 창성다 이러면 꾸물거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주어 주에딩. 주어 주에딩. 결정을 하다. 이런 말. 그 다음 하이시 샤마샤마 빠. 이건 회화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건의상 표현체예요. 그래서 니 하이시 비에 취해봐. 그러면 너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주이하오와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 하이시 싱 호이자 시오시바. 저도 쉬고 싶은데. 너는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상을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하이시란 단어를 주이하오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주이하오 부야취.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패턴.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가자. 이러다가 늦겠다. 하나 배운 건 있죠. 이러다가 늦겠다. 콰이 라이브지엘라. 콰이 라이브지엘라. 그럼 보세요. 꾸물거리지 마라. 비에 뭐뭐 창성다. 비에 뭐뭐 창성다. 뭐뭐 창성다 사용하시면 정말 중국인이 깜짝 놀랄 거예요. 비에 뭐뭐 창성다. 간진저바. 간진저바. 빨리 가자. 콰이 라이브지엘라. 이러다가 늦죠. 아 괜찮아. 밥 먹고 출발해도 늦지 않아. 정답 나왔죠. 샴마샴마 예쁘치. 괜찮아. 맨샬 치완라. 밥. 밥을 다 먹고 째이 출발. 예쁘치. 그래도 안 늦죠. 예쁘치. 자 2번 갑니다. 자 나 걔한테 남자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다 수완 따잉. 워다 수완 따잉. 나는 승낙할 계획이야. 따수완은 뭐뭐할 계획이다. 이런 말이죠. 따잉. 뭐야 따잉. 쪼. 타다. 난 벙이야. 타 난 벙이야. 그의 남자친구가 쪼. 되어줄 것을 허락할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쪼어라는 단어는 되다라는 단어예요. 워야 쪼어. 니 더. 랏시. 나는 너의 선생님이 되어줄 거야. 이런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무 서둘러서 결정하지 마라. 며칠 고민해보고 결정해도 안 늦어. 그랬습니다. 서둘러서 결정하지 마라. 결정하다는 쪼어 주에딩. 쪼어 주에딩. 이렇게 얘기했죠. 자 봅니다. 비에 탈퀘. 너무 빠르게 쪼어 주에딩. 결정하지 말아라. 카우 류 지팀. 며칠을 고려한 후 이후에 쪼이 주에딩.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아. 뭐라고 그래요? 예 부츠. 예 부츠. 좋습니다. 좀 간단하죠. 사실은. 어떤 문장 뒤에 예 부츠만 집어넣으면 뭐 뭐 해도 안 늦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중국어 저랑 같이 열심히만 가주시면 괜찮아요. 어린아이들 공부하는 거 비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습니다. 예 부츠. 샌자이 카우 슈 휴 한유 예 부츠. 그렇죠? 자 갑니다. 안 되겠어. 나 지금 가서 만나야 되겠어. 그랬어요. 뭔가 화가 났는지. 자 부시 형. 어쩌지오 추이 잔다. 어쩌지오 추이 잔다. 저쩌쩌쩌쩌.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걔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줘라. 그랬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줘라. 그리고 내일 가서 만나도 늦지 않아. 그랬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니 하이시 샌 게이 타. 카우 리 더 시 잔 마. 하이시 샘마샘마 바. 뭐 뭐 하는 게 좋겠다. 건의사항 한거죠. 샌 게이 타. 그에게 줘라. 카우 리 더 시 잔. 고려할 시간을 좀 주고. 내일 가서 만나도 안 늦지요. 링템 취 잔 타. 같이 시작. 예쁘치. 예쁘치. 좋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자 짧은데 한번 볼게요. 나나와 혜선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그 친구가 여기저기서 네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며. 뭐 뒷담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다시는 뒷담화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약속 안 했었니. 근데 갑자기 지금도 널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진짜 못 말리겠어. 걔한테 따지러 갈 거야. 지금 당장 따지러 간다. 이거 좀 낯설긴 하네요. 따지러 가다. 도저히 못 참겠어.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지금은 안 돼.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도 늦지 않아. 그러면 예쁘치 하나가 출현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걔는 진짜 못 말리겠다. 와 너 진짜 못 말리겠다 진짜. 이런 표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다 쩐다. 뽀넝. 란저. 여러분 란저가 말리다라는 단어니까. 못 가게 막다 이런 말이니까. 뽀넝 란저.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회화체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럼 뭐 사실은 이건 어렵지 않죠. 쩐다. 뽀넝 란. 그래도 알아들어요. 100점짜리 문장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입말 패턴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쩐예쁘. 시작. 쩐예쁘. 더 이상 못 마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쩐예쁘. 더 이상 술 안 마신다. 그 다음 리룬. 이 단어가 특이합니다. 리룬은 원래 이론이잖아요. 근데 따지다라는 동사 회화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워야취 리룬. 워야취 리룬. 그러면 지금 가서 따질 거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시잘. 시잘. 도저히라는 단어입니다. 시잘. 도저히.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러면 시잘 부싱. 시잘 부싱. 이래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옌. 옌은 여러분 어떤 사물을 삼키는 걸 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옌샤취. 샤취라는 방향보를 집어넣어서 옌샤취. 그러면 삼켜버렸어요. 이런 의미도 된다는 거. 그 다음 거우치. 거우치는 말투예요. 말투. 자 그 다음. 어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말투의 개념은 아니네요. 위치가 말투고요. 거우치는 숨이에요. 숨. 죄송합니다. 제가 뭐 헛소리를 하다가 숨이 떨어지뻔 했어요. 거우치라는 건 그 숨이에요. 입김이나 숨을 이야기합니다. 말투는 위이라는 단어예요. 하이 위 할 때 그 위이라는 단어 있죠. 위치. 위치. 실수는 했지만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위치라는 단어 하나 가르쳐드렸습니다. 자 위치는 말투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빙후. 빙후는 여러분 가라앉히다예요. 그럼 목적어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뭘 가라앉히냐면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감정을 가라앉힐 때 빙후 신칭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장 하나 외워볼게요. 징쉬. 찐찐 빙후 올라. 외워볼까요? 징쉬. 이 기분이 찐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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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후 올라. 찐찐찐 서비스로 하나 가져갑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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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후 올라. 가라앉혔습니다. 좀 괜찮아졌습니다. 이런 느낌 하나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정답 찾으러 가볼까요? 자 야 너 뒷담화 안 한다고 이야기 했었다며 근데 아직도 뒷담화를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정답을 볼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지지앤 나그 펑이요. 예전에 배웠던 문장과 똑같죠. 다우추 쇼. 다우추 쇼. 가는 곳마다 뒷담화를 깠다. 그러면서 다시는 뒷담화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약속의 개념이죠. 예전에 나왔던 표현이죠. 쇼할라. 쇼할라. 그래서 뭐예요? 타무쉬. 걨리 쇼할라.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고. 자예 부쇼. 자예 부쇼. 자 근데 혜선이가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걔 진짜 못 말리겠다. 아 못 말리겠어. 쇼할라. 멍요. 밤바. 쇼할라. 멍요. 밤바. 워샌자이 추. 쇼. 리. 룬. 쇼. 리. 룬. 쇼. 그래서 못 말리겠다. 지금 걔를 찾아서 리. 룬. 빠질 거야. 여기까지 간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정답이에요. 시자이 엔 부샤. 저. 코치. 시자이 엔 부샤. 저. 코치. 아 나는 이. 화나는 이 숨을 삼킬 수가 없다. 요런 느낌. 구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갑니다. 지금은 안 돼. 시엔자이 부샤. 시엔자이 부샤. 니 시엔 핑포 징쉬. 니 시엔 핑포 징쉬. 감정을 핑포. 가라앉히고 가도 뭐예요? 예 부샤. 쟈이 추. 예 부샤. 오늘 했던 예 부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진짜 표현 분석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나거나 아 이 자식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그러면 나 다 메요. 바임바. 나 니 메요. 바임바. 나 뒤에 여러분 타가 아니라 니 를 집어넣어도 돼요. 와 넌 진짜 방법이 없다. 그러면 쩐 나 니 메요. 바임바. 시작. 쩐 나 니 메요. 바임바. 그런데 문장 이거예요. 니 요 다 러 펑이요. 친구를 또 때렸어. 아휴. 쩐 나 니 메요. 바임바. 너 진짜 방법이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아휴. 요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화가 났을 때 이걸 쓰는 거예요. 나는 이 화를 삼킬 수 없다. 그러면. 와이엠 부샤. 쩌 가우치. 시작. 와이엠 부샤. 쩌 가우치. 요런 느낌으로 가능합니다. 화를 삼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치스 워라 치스 워라 치스 워라. 와이엠 부샤 쩌 가우치. 요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땀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저의 열정이에요. 자 아셔야 돼요. 땀 난다고 불쌍하게 여기지 마시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땀을 닦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와이엠가이 쩌 가우치. 타하오. 와이엠가이 쩌 가우치. 타하오. 여러분 쩌 가우치 뒤에 사람을 붙이면 손봐주는 거라고 그랬죠. 아 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와이엠 부샤 쩌 가우치. 아 나는 이 화를 진짜 삼킬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와 쩐 더 샹취라. 와 쩐 더 헌 샹취라. 이건 진짜 화난다. 그렇게 중국어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땀 많이 흘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시작하자.